너는 남자니 아니면 여자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남자로 하자구요? 안사장님 어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임, 이번의 게임 바로 포켓 로그 수정을 할거구요 미션입니다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제트나 스페이스바로 스타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가 있어가지고 총합을 십을 넘겨서야 된다고? 자 누구로 시작하는게 좋으려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9세대 5세대까지 했네 제가 했던게 5세대죠 전김에 왕까지 계약금입니다 와무답게 누가다 버블 이세마, 공수, 기타, 치사한짓 다해도 돼 전설 포켓몬만 쓰지 말자 울면서 비긴걸로 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 점포 써도 점포 점포 바로 쓰겠습니다 엔딩은 봐야지 누구로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일단 처음은 가볍게 한번 플레이해보자 치코리타로 한번 해볼까? 네 아 처음은 치코리타로 한번 가볼까요? 대책값 토근 17, 17 12, 12, 12 또 1, 12 치코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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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뭐야 한 마리만 죽어할 수 있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시작해볼까요? 얘네들은 못잡아서 안되나? 네 어제 레이디안 켜놔 성공했습니다 어제 총 10시간 30분 걸렸는데 방송시간은 한 13시간? 한정도 걸렸네요 어제 그니까 오늘 아침 9시 정도까지 했어요 오늘 아침 9시 스타토 여기다가 해봐 야생의 퐁팡이 나타났다 M 또는 ESG를 누릅니다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또는 ESG를 누릅니다 네, 총 2위에서 잘 먹습니다 어? 죽었네? 소드실드하고 스칼렛 안했고요 스칼렛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포켓몬 1세대 옐로우 버전 포켓몬 골드 그리고 포켓몬 스칼렛 포켓몬의 쥐는 도구 영구자 80아이템을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소물되지 않는 도구는 효과가 지적됩니다 진화음과 같은 일부분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많습니다 기념 도구 건네주기 기능을 사용해 스키블띠이 공룡인데도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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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소금품을 구입할 수도 있으면 웨이브 진행에 따라 구입 가능한 종류가 들어갑니다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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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고C T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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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번의 배틀 동안 더블 배틀 등장 확률이 2배가 됩니다. 더블 배틀. 그냥 잡히네. 뒤뿌리구요. 드레스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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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있다. 드레스플리드. 아 내 포켓몬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주겠어. 반바지 꼬마가. 드레스플리드. 드레스플리드. 드레스플리. 드레스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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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자 일단은 연중의 대전과 뭐야 이거 왜 아 이거는 사는 거구나 아 이게 사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상점이라고? 아 이거 괜찮지 마 싸우고 있는 거 자 로그폴로 잡아버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제 벌레먹기 아 아 아 치꼬리타 빨리 회복시켜 야 이거 풀핀 데도 그냥 잡히네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애들이 등록되잖아요 초반에는 그냥 계속 죽으면서 포켓몬이나 열심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로그몰이 성능이 좋아가지고 3배도 잘 안 잡힌다고요 꼬맥이 라이벌 아이비 여기 있구나 찾고 있었어 절차한테 작별 인사도 안 하는 거야 꿈을 향해 떠나는 거구나 그렇지 이런 날이 오긴 하네 아무튼 날 까먹고 가버린 건 용서해 주겠어 배틀을 해준다면 말이야 최선을 다해봐 모험의 시작과 동시에 끝내고 싶지 않다면 아 잠깐만 여러분들 나도 지금 깜빡해 일단 방제 좀 잠깐만 볼게요 오케이 렛츠고 자 이상해 씨 자 그렇다면 포켓몬은 바꿔요 자 백케잇도 바꿔요 죽여버려 그냥 괜찮아요 바로 그냥 치포리타로 니아코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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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요 자 지그제브리 꺼내요 지그제브리 꺼내요 오케오케 학습장치 오 좋은거 좋네 자 이거 기르기 조각 써가지고 부케인 살려주고요 네 괜찮은거 맞습니다잉 자 보르지 오야 이름이 거시기한데 지금 자 볼 로그볼 다 버려나잉 보르지 야 지그재그리 버려 재생 보르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르지 뒷뚫뚜기 상승은 교체하지마 죽여버려 그냥 아이고 죽어버렸네 가봐야되는데 레벨에 최대치가 16까지 상승했대요 교체하지마 자 이제 이 친구 볼로 잡아버릴게요 연속볼 연속볼 잡아버리구요 연속볼 잡아버려 이거 근데 아이템 장착하고 있는거 누가 장착하고 있는지 알고싶은데 잘 아프인데 알뽉就 알뽉 distant 알뽉就 anche 이것도 뭐야 캐릭터 그거를 어떻게 해보지? 애들이 뭐 들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장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오른쪽 아래에 체크팀? 오른쪽 아래에 체크팀이 어딨어? 야 죽을때까지 싸워 일단 오른쪽 아래에 체크팀 아까 아 보상 뜰 때 보상 뜰 때 오케오케오케 오케 자 꼬리선 꼬리선 슈퍼골로 잡아버려요 자 꼬리선 야 이거 맞은데 버려버려 고파이 아 이때 이때 체크팀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아이템 누가 가지고 있냐? 학습 장치 어디있어? 학습 장치 어디있어? 학습 장치 누워가지고 있냐? 학습 장치 누워가지고 있어요? 아 전원 적용이야? 아 이템 좀 누워가지고 있는데 어디다 있냐? 학습 장치 아 여기 있으나? 아 여기 있으나? 학습 장치 아 여기 있으나? ? 뭐있냐? 에스퍼 염동력 오 오케이 염동력 있네요 케이시 아 고르지 고르지 오 악타입 스킬 있네 오케이 야 너 쓰자 자 어 아니아니아니아니 몬스터볼 다섯개 오케이 서로 죽여라 내가 당하네 자 몬스터볼 오케이 자 너 꺼져 자 이렇게 아 왼쪽 위에 학습장치 아 저거구나 오케오케오케 왼쪽 위에 저거 오케오케 레츠고 자 뭐야이거 야타비열매 오케 상처약 상처약으로 꼬리선 한번 시켜주고요 오케 꼬리선 네 네 사와 싸워 싸워 숨겨버려 오케이 우커블러 잡아 오케 오케 하케 어 어우 부르지마 도우미 동료를 돕는다 쌍둥이 키리랑 짠 털어내는 골아 자 시니콘이랑 얜 대체 언제 그거 생기나? 죽여버려 죽여버려 일놈만 두려 일놈만 두려 일놈만 두려 죽여버려 그냥 촥촥촥촥촥촥촥촥촥총 초반은 뭐 어렵지 않지 그냥 죽여 죽여 그냥 죽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지만 니 포켓몬들은 전부 미국 같거든? 어 몬스터볼 포켓몬 교체하지마 그냥 도패 너무 끊긴다고요? 그래요? 구운다 vs 샐러드? 구운다 구운다고로 갑시다 지금 끊겨요? 유튜브 살짝 끊긴다 그 말이죠? 맛있네요 똘들기를 잡았습니다 똘들기? 야 너 꼬리서가 꺼져 똘들기로 가자 어 잠깐만 뭘 배우고 싶네 째려보기 버려 기억버섯 으쩌버린 기호를 어 기호를 뭐냐 기술을 떠올린다고? 징계제거? 리플렉터나 비치장막 등을 제거한대요 표에도 떨어뜨린다고? 좋은데 치코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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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코치코 못베어? 뭐야 다 못베우는데 야 콩들기 나와라 콩들기 죽여 콩들기 죽여 바람 일으키기 바람 일으키기 바람 일으키기 좀 약해 많이 약한데? 콩들기 탐리스랑 와모님 닮았다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탐리스 아이스? 슈퍼볼 다섯 어? 얼음 없니? 아이스?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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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슈퍼볼 아주 맛있죠? 아이언 헤드 강철과 같은 단단한 머리로 공격한다 상대를 푸짓게 만든 상대를 푸짓게 만든 공고술이 이거 뭐야 오 적은량의 돈을 획득한다 자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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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르지 가자 불어버려 불어버려 자 이제 볼로 갖다 잡아 이렇게 잡아야지 야 너 놔버려 너 보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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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이 한 단계 증가한다 좋아 체육관 관장이야? 네 네 포켓인이 두더지 포켓몬 맞죠? 그럴걸요? 체육관 관장 덴트가 승부를 걸어왔다 어 이창구 풀이야? 한 한동안 이십오춤도 못 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깨여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드로 교체해 어 야 메가이드레이스인데 뭐가 나 저기 샤 뭐야 이거 개허접인데 하하하하 아이 허접아 죽어라 빠샤 이 새끼야 자 해가지고 뒷뿌리죠 국가루 대신에 다른 기술 아 뭐야 뭐해 오른쪽을 다시 버리고 도우시면 돼요 도우시면 돼요 똥똥 똥똥똥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아 관장을 이기면 관장을 이기면 애들 회복이 되는구나 오케오케오케 좋아요 일단 두드로 계속 갈까? 두드로 쪼아버려 그냥 쪼아버려 쪼아버려 자 몰커블로 잡아 쪼아 폰칠? 그냥 버려 쪼아버려 쪼아버려 새로 배우고싶다 쪼아버려 쪼아버려 이거 게임 잘못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거 될 수 있으미가 없어도 불가능해 층단위로 무료에 펴준다고요? 이걸 어떻게 깨라구 쪼아버려 몇 층까지는 이제 안 돼요? 몇 층까지 가야 되는거죠? 몇 층까지 가야 되는거죠? 몇 층까지 가야 되는거죠? 몇 층까지 가야 되는거죠? 5톤 동안 땅이 있은 선제공격을 받지 않는다 에스포 타입의 위력이 올라간다 요고 케이스한테 넌 후딘으로 만들었지 어제는 후딘을 키웠지만 오늘은 후딘을 키운다 25층에서 대가리가 터진다고요? 전혀 그렇지않고요 자 포켓몬 조치하지마 죽여버려 그냥 연꽃몬 쪼아버려 어? 야 한방에 죽어버리네 잡아야되는데 와일드 몰트 와일드 몰트 전기를 두르고 상대에게 부딪치고 공격한다 자신도 조금 데미지를 힘낸다 이거는 쓰레기 스피드업으로 가자 어 뭐야 너 때문에 한마리 놓쳤잖아 이거 어떻게 할게 어 낚시꾼 카이가 승부를 걸어왔대요 엑스에 카이 자 이 친구 어 와 대게 진짜 어려워 오우 저기 뭐 대포? 와 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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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두 잘쓰고있네 전광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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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째려볼걸 아 니아콘은 새로 겁나는얼굴을 배우고싶다 자 봄 나는 얼굴 근데 스키드 크게 떨어뜨린다 필요 없어 비체장막 야 이거 누가 쓸 수 있냐 부케인 쓸 수 있냐 치코리타 쓸 수 있냐 오 야 배울 수 있네 야 그레스필드 이거 필요없다 갖다 버려라 쓰레기 어? 뭐야 방종됐어요? 자 이제 나올겁니다 아 이친구 자 이제 나옵니다잉 아 무게대한 데미지를 입었대 자 로토스 포켓몬 교체하지마 자 그냥 바로 로그블로 잡아버려 그냥 오케이 자 연꽃몬 자 이거 두두 버려버리구요 굿바이 두두 왕의 징표석 공격해서 데미지를 줄 때 상대의 펄을 주기 확률이 10% 추가된다 음 울음소리 버리구요 리아코 리아코 주자 뭐야 또 나오네 라이벌 오케이 우연이 근처에 있었을 뿐이라고 그래도 마침 가끔 지는것도 괜찮다고 알려주고싶었는데 우린 실수부 통해서부터 성장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런건 없다 킹의 듀얼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면 안된다 이놈아 그리고 항상 승리한다 너 나랑 듀얼하자 덤벼마 오우씨 그 무서운건이네 간다랏 사이코패드가 뭐였지 이거 스캔설명은 어떻게 보죠? 사이코패드가 뭐였더라? 이거 스캔설명은 어떻게 봐요? 무슨캐로 보죠? 사이코패드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세! 치꼬치꼬 치꼬치꼬 피치장마아 까르고 아 이런지 눈빡 없어? 죽여 어 안돼 자 좋게 나와 피치장마 있어 죽여버려면 죽여버려 죽여버려 어이 왜이렇게 세? 죽여? 야 그렇지 굴도 나와라 쪼아댕이 죽여버려 아직 안 죽었어 또 아직 죽여버려 두두가 두두가 희망이다 죽여 그냥 두두 잘하고 있어 두두사이죠? 죽여버려 그냥 시끼 어디 감히 하하하하 뭐야 개신데 아 안녕하세요 네 방송 꺼지더니 후원 게이지 금액이 내려왔다고 무슨 소리죠? 두두 이것이 두두의 힘이죠 더블어택? 야이씨 더블어택 더블어택 위험속으로 대응을 준다고? 이거 내가 볼때는 마구 찌르기 필요없어 더블어택으로 가자 자 이번에도 쳐버릴 줄이야 그래 더 열심히 훈련하면 되겠지 이것도 챙겨 하나 더 챙겨왔으니 받아 감사 인상이 됐다구 오케이 5분전 여러분 너무 쉬운데 어 금방 되겠는데 응 너무 쉬운데요? 자 5번의 배틀 동안 특수공격이 한단계 중간 볼림 노래 이거 뭐야 상대 이상의 어블란을 해볼 필요없어 스피셜 고라파도? 어 야 치코리타 죽어온는데 어떡하지 이거? 야 로토스 나와라 너 한번 써보자잉 자 자 메가에 드레인 오케이 좋아요 자 몰토볼 딱히 버릴게 없어 로토스는 마구 아이키를 마구 아이킥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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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의 돌 어느 특정 포켓몬을 진화시킨다고? 친다 이름휘 뭐 로토스의 모습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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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허! 야 왜이렇게 못생겨졌냐? 롬파파로 진화했대요 좋아요 자 조두를 죽여버립시다 조두를 죽여버려요 오 하이퍼볼 다섯개 개꿀 잉어킹? 자 리아커로 잡아줄게요 리아커로 가다가 자 그리고 가는 다음은 크리티컬 커터 오케이 좋구요 자 일단은 기력의 조각 이거 가격이 왜이렇게 비싸? 장난해? 너무 비싼데? 일단은 두케인 그리고 펜씨는 버려야겠다 펜씨는 버리지 스크립타 사연이 스크립타 사연이 스크립타 사연이 스크립타 사연이 예스 뭐냐 어 이 자식이 혼란이 빠졌다고 잡아버렸네 슈퍼볼로 잡아봐요 아니! 아니! 이런! 큰일이다 저 참! 슈퍼볼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두두 갖다 버리고요 바로 톤치로 갖다 바꿔주고요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과업성을 배울 수 있다 과감하게 버리기도 해야돼요 여러분들 어! 돌케인의 모습이! 자! 마흐케인으로 진화 치코리타를 왜 버려요? 치코리타는 애정으로 키우는 건데 치코리타는 애정으로 키우는 건데 치코리타를 버리면 안 되지 특수공격이 한 단계 증가한다 자! 꼬지보리? 어 이 친구 이름이 좀 거시기하네 스읍! 자! 물하고 비행이야? 아이씨! 이러면은? 치코치코! 로는 안 될 것 같고 자! 콘치 써줍시다 콘치! 콘치 콘치! 자! 불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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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치코리 상관없어 자! 이러한 다음에 리아코! 로에서 물기! 크립스! 자! 이제 하이퍼볼 점점 잡아버려 뽀지보리 잡아버리구요 자! 뽀지보리 케이시 버리고 바로 그냥 쏠버려요 리아코의 모습이! 으허앗! 치이다! 엘리게이로 진화했습니다 비가 은혜성 내리고 있다 오케이 좋아 어머니 샐러드 VS 구운닭 VS 색다른거 네 어.. 색다른거로 갑시다 색다른거 아까 구운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구운닭 말고 색다른거 한번 가볼까요? 엘리게이 자 동챙이가 나왔네요 동챙이 동챙이가 나왔으면 바로 치코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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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챙이 이 자식 몰토블로 잡아버리구요 동챙이 어.. 동챙이 갖다버리고 자 이상한 사탕 아예 바우처? 아예 바우처 안장 야!! 흐흐흐 쓰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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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 하지마 자 이거 아예 바우처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알 복지? 이게 뭐야? 무브업 이건 문업이야?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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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레어 아무거나 뽑아도 다 좋다구요? 이렇게 왜냐 뽑고 냅두면 알아서 진화.. 아 뭐냐 그.. 이제 뭐냐 그거 되는거에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다시 방 앞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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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뭐하는 짓이야 이거 어.. 이 자식 뭐하는 짓이야 이거 무터물 오케이 자 이제.. 이제 잡혀라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잡혀 이 친구 어어? 어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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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없네 어.. 아.. 아.. 오.. 치코리타를 버릴까? 아니야 버리지마 헛짐은 생긴게 너무 못생겼어 4, 2, 3, 4, 4, 5, 5, 5, 6, 7, 8, 9.. 1, 2, 3, 4, 5, 6, 9, 10 2, 3, 4, 1, 2, 3, 2, 3, 4, 7, 10 3, 2, 4, 2, 3, 1, 2, 3, 2, 3, 2, 4, 1, 3, 1, 2, 3, 3, 1, 2, 1, 2, 1, 2, 1, 3, 1, 2, 1, 2, 1, 2, 1, 2, 1, 2, 1, 1, 1ez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이제? 다이빙 다이빙 1턴째에 잠수했다가 2턴째에 떠올라 기절해버린 피켓몬 뭐야 얘 엘리트 트레이너? 히로시? 너는 꽤 자신만만해 보이는구나 엘리트 트레이너 히로시가 승부를 걸어가 마을 케이너 바꿔주고요 휴강붙 왜이렇게 딴다 하냐 이친구 염막서 다 해고 있죠 아 제발 나 겉투 타입이 없는디 꼬지보리 한번 나와봐라 너 대비 반환 꼬지보리 잘 싸우고 있구요 아쿠아를 배우고싶다고 어 이거 좋은데 나에게 치기 버려 오잉 치쿠리타의 모습이 치쿠치쿠 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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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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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 방제 좀. 이건 뭐야? 다른 포켓몬한테 플라스마 벌레야? 벌레야? 벌레면은 마흐케인이 죽여버려. 죽여버려. 다시 바찾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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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드 래요? 기간이 됐어? 아, 나도 바퀴드 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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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쫄깃쫄깃 아, 쫄깃쫄깃 아, 쫄깃쫄깃 아, 쫄깃쫄깃 아, 쫄깃쫄깃 아, 쫄깃쫄깃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장난 아니죠? 네 상대가 쫄아가지고 바꿀 수 밖에 없지 상승 사는데 상승 사는데 상승 사는데 쫄아가지고 바꿔야지 상승 사는데 쫄아가지고 바꿔야지 하하하하 여러분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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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가 나왔네요 쪽 빨아버리기 반칙이 죽여버리기 성공 이상한 사탕 이상한 사탕 마킹 올려주세요 하얀바퀴 골깡몬 도구 프렌트에 강한가? 빨리 스리게잇 얼음없는 열탑 몬스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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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날기 1턴째 하늘을 달아 2턴째 상대를 공격한다 공중날기 필요없고 공중날기 기절해버린 꼬지보리를 갖다가 꼬지보리 가자 하이피볼 가자 꼴깡론 통치랑 바꿔버려요 공중날기 특수방어 한단계 올라가는거 그냥 걸어주고 자 꼴깡론 자 꼴깡론으로 바꿔요 잠깐만 빙럭 치를 본다 빙럭 치를 본다 자 일단은 오물 범죄 안 잡히네 안 잡히네 롱파파 롱파파 롱파 파 피포봄 여기겠여라 자 꿀깡은 버려 바둥바둥 필요없어 라지컬리프 뚜까루 꺼요 좋은 상처약 하나 써주고요 어? 자 괜히 썼네 야 잠좀 빨리 깨 아니 잠이 깨질 않네 잠이 깨질 않아요 왜 다 잠들었어 뭐야 왜 다 잠들었어 다 잠들어 뭐 왜요 다시 힘들었어 아니 뒷부분 날씨가 너무 좋아 어차피 이번 판 2주면은 그거거든요 큰일 난데 이거 큰일 난데 큰일 난데 큰일 난데 큰일 난데 큰일 난데 큰일 난데 큰일 났어 큰일 난데 큰일 났어 살려줘. 아니 모룩이 쎄. 잡았다. 오오오오우 아직 안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꼬지보리 버려버리고 아니면 아직 안 끝났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장난 아니죠? 편하면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볼까요 제가? 야 꿀떡모님 어 어 우리 매더짱 써보세요 여기 우윽 죽여버려 다 넣어버려 자 고스트 다 넣었고요 어라? 45층에서 대가리 터진다고요? 와 공격력 맥스네 이친구 으와 dershmm 똥똥똥 또돋똥 똥똥 또돋똥 똥똥 똬도돋똥 똥똥 또돋똥 똥똥 이가 안 나오네 진짜 아쉬운데요 성격 외로움 철시드가 태어났다 철시드가 뭐하는 녀석이었지? 근데 저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스타트 포켓몬으로 쓸 수 있는 건가? 200원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스타트 포켓몬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R 바우처 한장 챙겨줄래? 옳지 않네 엘렉트릭 셀 자, 화강돌 이 친구 돌파보도 잡아버리기 아, 이게 안 잡혀? 어? 자, 몬스터볼 다섯 개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머리 다섯 개 약하다보니 자, 몬스터볼 다섯 개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어? 왜 못 찾은거야? 일단 어둠 대신부터 죽는거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엾 송전은 무슨 길이지? 송전.. 오 하이퍼볼다 오컬트마니아 멋있게링을 만났어요 망망이 뚜껑몬 암호 아니냐고요 자 피난지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메가드 레인 메가드 레인 개꿀 어쩔건데 어쩔건데 어 나 그냥 계속 메가드 레인 쓸거야 자 혼내주고요 어쩔건데 이거 꼬랄쓰는데 자 뭉클이 방어를 올립니다 자 물대포 어 루파파 뭐야 개꿀인데 하하하 뭐야 뛰어오르기 메가드 레인 메가드 레인 메가드 레인 메가드 레인 매주컬 리프 대신에 매주컬 리프 대신에 꿀먹기 풀을 힐감해서 상대를 쓰러트린다 오프카 지금 다 완벽한데? 이러면 그냥 상처약이나 주겠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은 없나 교체하지마 어 뭐야 메가드레인 오 죽입니다 아이커몰 자 잘 잡았구요 좋은 상처약 하나 매겨주고요 두편도 오빠파 대신에 꿀꺽물 쏟았다 아 나 꿀꺽물 왜 꺼냈지? 안 맞췄네 다행히도 저기 제대로 때리진 않네요 하나 둘 셋 됐어 이러면 몬스터볼 던져서 목표를 저항할 수가 없다고? 자 오물 공격 날려주고요 어 자가자가자가 자가자가 오물 공격을 얘한테 날려주고 물기 한 번 더 써 물기를 쓸 수 없다고 얼음옥니로 갔다가 눈빛을 한 번 더 써 올수 안되면 됐어 꿀꺽물은 비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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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품 대신에 배울게요 어? 퀴닉 퀴닉 어? 퀴닉 자 이렇게 해주고 스페셜 가드 한번 이제 써볼까? 냉독을 일단 걸어주고요 냉독을 걸고 그 다음에 비축하니 뭐야 구현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냉독을 공포도 수술 스페셜 공포도 탱탱 공포도 네스 오리버 알바어초 플러스 안장 악뚜거랑 데스마스네요 아니요 쿨벅무는 교체 호퍼파 데리고 자 일단 데스마스부터 죽여요 자 메가드레인 자 열탄을 갖다가 호투를 자 그 다음에 하이퍼블로 악뜨거 호투를 어 뭐야 바뀐다 엘리게이는 장크로다일로 진화했습니다 고급 상처야? 호투를 호투를 그렇지않고 죽여버려 해골몽 죽여버려 해골몽부터 죽여 사라큐 먹어 치우도록 합시다 지우컨셉 잡고 피카츄 피존트 지금 버터풀 꼬부기 이상해씨로 클리어 해 보자고요 장나네요 지금 처음 하는 사람한테 고인물급 플레이를 바라는 거예요 자 몰스터블로 와 이게 나온다고? 자 다시 하이퍼볼 다섯개 이게 꿀 나의 영혼 들어봐 흔들어봐 컴온 자 체육관 관장 라인의 승부를 걸어왔다 아 이 자식이 참 편해 나의 영혼 들어봐 열한 상자 띄는 나의 영혼을 밤에 이쁘다 아이씨 집콘 집콘 집기 집필렉터 신장맞 아이씨 젠장 빛의 장마까지 쓰고 죽고 싶었는데 아이 안녕하세요 메가드레인 메가드레인 난 계속 빨거야 이놈아 어 난 계속 빨아 어 난 계속 빨거야 쭉쭉 빨아버리기 그냥 쭉쭉 빨아 오 시운거리기 야 이거 쭉쭉쭉 빨아버리기 쭉쭉쭉 빨아버리기 쭉쭉쭉쭉 빨아버리기 쭉쭉쭉쭉 쭉쭉 빨아버리기 캡캡 너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나 보자 쭉쭉 빨아버리기 쭉쭉쭉 쭉쭉 자 이거 다 썼죠 쭉쭉쭉쭉 오케이 잘 가시고 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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